사장님하고 우연히 이 깔려있는 소문도 감당할 수 있을 때 다스려야죠 전문의! 나 한 번 헨델했잖아 그건 바람 아니야? 뭔가 딴맘 먹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도로 뺏으면 되니까 인생 참 절여하지? 제임스 늘 나만 기분 나쁠 수 없잖아 혜수 죽던 날 혜수 만났습니까? 죽었어 내가 내가 혜수를 어쩌면 어둠 어둠